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돌연 일정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전날 자신의 재판이 시작되고 최측근 김남국의 코인 논란까지 겹쳐서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나온 결정인데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목감기라고 하는데 불과 그제까지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이를 만나서 낄낄대던 모습을 생각하면 사실 좀 의아합니다. 게다가 이재명이가 자신의 건강 이유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 때문에 대장동 재판이 시작된 여파 그리고 김남국 관련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몸에 탈이 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의 최측근 7인의 멤버인 김남국이를 둘러싼 코인 논란은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뽑아들었는데 이재명이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은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이재명 흔들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응원 메시지 릴레이를 통해서 김남국 비호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남국이의 코인 논란이 단순히 김남국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재명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는 김남국이의 코인 논란이 처음 보도가 된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김남국 관련 글만 400건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지지층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김남국이의 코인 논란과 관련된 글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딸들은 김남국이의 코인 논란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한 지지자는 검찰에서 김남국 의원 추정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장관의 합작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언론이 김남국 의원을 마녀사냥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의구심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 김남국에 대한 수사가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들은 김남국을 비판하는 당내 비명계 인사들을 향해서도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며 비난에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의리 없는 조응천, 이상민, 이소영 의원 등은 내부총질 멈춰라 진정한 수박이 누군지 이제야 본색이 드러났다. 김남국 의원에게 탈당하라는 비명계 응징하자 명백한 이재명 흔들기다.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딸들은 김남국이에 대한 응원 릴레이도 이어갔는데 이들은 김남국이에게 응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 논란 기사들의 댓글부대 출동하자며 지지층 결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합법적으로 돈 벌어도 범죄냐, 김남국 의원만 코인 있으니까 배아프냐, 코인으로 돈 못 버는 게 바보다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부 의원실에는 개딸들의 항의 전화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큼 항의 전화가 많이 오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김남국 의원 논란 관련 건으로도 지지층의 항의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초선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당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등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며 개딸들의 항의로 저희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지금 개딸들이 똥어줌 못 가리고 무지성으로 패거리 진영정치에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김남국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에게까지 관련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이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위정연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P2E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배경에는 관련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김남국 의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정연 회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 메타벅스 특보단 공동단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위정연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P2E에 대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해서 캠프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당시 특보단은 P2E를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자문기구 의견을 무시한 채 대선 후보의 입에서 P2E 게임 규제 완화 발언이 나오자 틀림없이 누군가의 로비가 있다고 당시 추측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재명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 P2E를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이라고 말하는 등 P2E에 대해서 커듭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게이마켄은 전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가 국회에 로비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위믹스 보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의 코인 관련 의혹이 게이트 수준으로 확대가 되자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김남국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당 쇄신 기자회견을 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 김남국 의원 본인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만약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흥천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남국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 우리 당이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남국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흥천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국회가 열리는 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며 만약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에 단타를 쳤다면 그것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과도 거리가 좀 멀다 상임위 중에 거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악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흥천 의원은 주식 단타가 복싱이라면 코인은 UFC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장 폐장 시간도 없고 상한가 하한가도 없다며 돈 놓고 돈 먹기 투전판인데 거기에 10억 가까이 묻었으면 어떻게 되나 보고 싶지 않겠냐 올라가면 엔돌핀이 돌아서 흥분이 될 것이고 떨어지면 걱정되어서 낙담할 텐데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김남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총 15차례 거래가 오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여야가 자료 제출에 이어서 검수 한방 용어를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11시 37분에 정해가 되었는데 이 사이 6건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또 오후 1시부터 23분 동안 9차례의 추가 거래 내역도 존재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법사위원인 김남국의는 한동훈 장관 딸의 학업관력 의혹을 집중 추궁하다가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해석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남국의 저인가는 지난해 11월 7일 이태원 사고 현안보고 및 질의를 위한 법사위에서도 코인 투자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의 이 같은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청렴의 의무, 국익우선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갖습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가량의 세비를 받으면서도 본업에 충실하기보다 재산 증식에 전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당이 김남국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데 이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가 불가피하지 않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과연 김남국과 이재명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할 뿐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김남국이가 자진탈당이나 사퇴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재명이가 김남국이를 제거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